댄싱 비트 댄싱 비트 파트 A 48 카운트 섹션 1 오른발 4는 왼발 오른쪽 리브레이터 3 오른발 앞으로 2번 4는 반복 왼발 백타치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발 왼쪽으로 2분의 1턴 여전히 무게중심 오른발 한 박자 홀드 왼발 포드 오른발 왼쪽으로 2분의 1턴 백 왼발 왼쪽으로 2분의 1턴 하시면서요 두 박자 동안 아디 로드 오른발로 리커버 왼발 백 섹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백랑버 사이드를 4번 하셔서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하실건데요 오른발 백랑 리커버 사이드 왼발 백랑 리커버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사이드 오른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셔서 백랑 리커버 사이드 왼발 백랑 리커버 4 forward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10 7 8 세션 4 앱박사 동안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오른발 오른쪽으로 미스텔 왼발 드래그 오른발 쪽으로 왼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트레이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8분의 1턴 열심히 2번 2번 오른발 왼발 섹션 4 카운트 1 2 3 4 5 8 7 8 섹션 5 왼쪽으로 패블리에 1턴 하셔서 싱크페인티드 사이드 락 스텝을 2번 하십니다 사이드 락 리커버 사이드 락 리커버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풀턱 오른쪽으로 리드레이션 forward 왼발 오른쪽으로 리드레이션 back 섹션 5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6 오른발 커스턴 스텝 왼발 오른쪽으로 pivot 4분의 1턴 pivot corner 왼발 forward 오른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면서 twist 힐 in 왼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twist 힐 out 오른발 오른발 back 왼쪽 무릎 hip hop 옵션 혹은 hitch 그리고 8 카운트에 recover 왼발 섹션 6 카운트 1 2 3 4 4 5 8 6 7 8 pate count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5 2 3 4 5 6 7 8 6 6 2 3 4 5 6 7 8 파트 A는 12시에서 항상 시작이 되고요. 파트 B는 64 카운트인데 처음 두번은 6시에서 세번째만 12시에서 진행이 됩니다. 12시에서 파트 B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B 섹션 1 오른발 스케이트 스케이트 대각선으로 시작으로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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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턱 턱 턱 레sewn 으발 턱 턱 하친 척 킥 한 턱 자 싱 세 토터치 하실 때 어깨 위에서 스텝, 다운 하실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스텝, 시선은 오른쪽 어깨 너머로. 세션 1 카운트, 1, 2, 3, 4, 5, 2, 6, 7, 8. 세션 2, 왼발 왼쪽으로 롤링발 턴, 왼쪽으로 4분의 1 턴, 포드, 오른발 왼쪽으로 2분의 1 턴, 백, 왼발 왼쪽으로 4분의 1 턴, 하시면서 힐 아웃 아웃, 왼발 힐 아웃, 백, 왼발 크로스. 세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세션 2, 3, 오른발 사이드 하시고 탭을 3번 하실 건데요. 힐을 리프트,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그때 손동작이 손 옆에서부터 펴서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1, 2, 3, 4, 오른발, 비하인드, 왼쪽으로 사부라도 포드, 오른발 포드, 왼발 포드, 맨봉, 백, together. 세션 3 카운트, 1, 2, 3, 4, 5, 예, 6, 7, 8. 세션 4 오른발 FORD NAMB 백 왼발 백 오른발 백 왼발 코스터 스텝 백 вторged 포드 오른쪽 오른쪽 recht side 세션 4 세션 4 1 1 2 3 4 5 갱 7 8 세션 5 왼발 세 unfortunate step 비하실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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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힐 트위스트 하실건데요. 트위스트 힐, 인, 위커버, 왼발, 트위스트 힐, 인, 위커버, 오른발 왼쪽으로 위브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힐, 방스를 두번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3터, 섹션 5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6, 오른발, 오른쪽 대각선으로 도로 스텝, 스텝, 비하인드로 스텝, 왼발 대각선으로 록 스텝, 스템, 록, 스텝, 오른발, 크로스, 왼발, 오른쪽으로, 팔 분의 일턴, 대가선으로, 백, 오른발, 오른쪽으로, 팔 분의 일턴, 사이드, 사스텝,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섹션 6, 카운트, 1, 2, and, 3, and, 4, 5, 6, 7, and, 8, 섹션 7, 왼발, 크로스, 망고, 크로스, 록, 리커버, 왼쪽으로, 사분의 일턴, 볼, 오른발, 오른쪽으로, 입은 일턴, 백, 왼발, 오른쪽으로, 사분의 일턴, 사이드, 오른발, 킥, 투게더, 볼, 왼발, 프레스, 왼발, 킥, 투게더, 볼, 프레스, 섹션 7, 카운트, 1, and, 2, 3, 4, 5, 6, 7, 섹션 8, 섹션 8, 오른발, 히치하시면서, 2분의 일,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사분의 일턴, 백, 오른발, 오른쪽으로, 2분의 일턴, 힌지턴, 오른쪽으로, 사분의 일턴, 백,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분의 일턴, 사이드, 왼발, 투게더, 섹션 8, 카운트, 1, 2, 3, and 4, 5, 6, 7, 8, 카운트, 1, 2, 3, and 4, 5, 6, 7, 8, 2, 2, 3, 4, 5, 6, 7, 8,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4, 5, 6, 7, 8 7, 2, 3, 4 5, 6, 7, 8 8, 2, 3, 4 5, 6, 7, 8 그럼 파트 A와 파트 B를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A, 48 카운트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5, 2, 3, 4, 5, 6, 7, 8 5, 6, 2, 3, 4, 5, 6, 7, 8 파트 B 여섯시 방향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5, 6, 7, 8 6, 2, 3, 4, 5, 6, 7, 8 7, 2, 3, 4, 5, 8, 6, 7, 8 8, 2, 3, 4, 5, 6, 7, 8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Bye